아, 나 여기 못 있겠어, 이럴. 빨리 답답해. 연습해요. 열심히 해야지. 아, 재미없게 하지 마요. 재미없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해야겠다. 아, 그만 얘기해, 진짜. 속상하겠다, 어르신. 야, 그만해. 그래. 너 진짜 폭발 거리다. 너가 제일 조용히 있어야 돼, 여기서. 알겠습니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길 부란 것 같은데. 이렇게 써야 되나? 있었어, 스튜디오. 이름을 소개해주셔야죠. 아... 패션... 아니요. 알았어. 기다리면 될 거야. 그러면 영어로 써야 되잖아. 영어로 ISUS로 써야 돼. ISUS. 왜, 왜냐. 무슨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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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이야, 무슨이야. 속상적으로 써왔다는 거. 왜 뭐라 했는데? 땀 수쳤어, 땀. 오, 진짜. 오, 제가 영어로 덥다.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됐어. 솔직히 덧대오였잖아. 오, 진짜? 너, 왜 생각이 안 돼. 뭐, 왜 이렇게 안 해. 뭐, 잠시만. 어, 잠시만. 아, 재밌지, 애들아. 재밌지? 아나운지에 씻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영원없어 진짜 영원없다 재미없어 보이던데 어? 그니까요? 눈으로 지혜? 아니지 당근 찾기 안돼 왜 이렇게 해? 괜찮은 거 있을 거야 이쪽에 있지 않을까? 이쪽 어 여기 있다 쟤다 쟤다 당근 수박 뭔 소리야 재미있는 척하지마 오 연신 세계에서 이거 봐봐 그게 데일리 근데 백형라면 박유빈 뒷머리라고 왜 보여줘 박유빈 뒷머리 야 눈 한 번에 들어왔어 박유빈 옷 잘 못 입는데 표정 박유빈 아 무슨? 아니 내가 중3에 피 싶은 걸 모르거든 진짜? 어디 웃을 거야? 그 뭐 최 최계열 1m 아니 최XX 2m라구 그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는 아니고 댓글에 보니까 나를 개이라고 뭐하는 그때로 많이 엄청난 발전이었는데 진짜 3초를 많이 봐서 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 이 정도는 못 참아야 돼 나 무선 못 참아야 돼 이제 그만하고 우리 또 이것도 해야 돼 괜찮아 지금? 지금 안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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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찍고있잖아 지금 찍고있어 찍고있잖아 지금 괜찮아 구독과 좋아요 무신사가 잘 못 참아야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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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블랙프라이닝이 하인도 하고 나영석 PD 이거 뭐하지? 엔조아 진짜 지금 엄마가 진짜 러시잖아 저희 VIP 쿠폰 받았잖아요 깔끔해 순렛 파이트 맞았어요 그쵸? 나타김이 많이 나왔어 나영석 PD를 처음에 만났어 첫 번째 예스터네 나영석 PD 나영석? 나영석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험데 어디있죠? 나영석 나영석 우리 동대문 가서 쇼핑몰 나영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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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씩 말해볼래? 우리 극자 맞지 맞지? 우리 근데 패션했으면 담배쌤의 센터룸 담배쌤의 센터룸 엔딩요정 맞아요 엔딩요정 나영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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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일단 탄생팀부터 설명해봅시다 일단 탄생팀부터 설명해봅시다 동대문이 정지판이다 이거지 동대문은 우리 집 안맞아 안맞아 아 맞는 말이야 아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해 이 길이 무슨 일이야 팔짱이? 진무술이 잘생겼다 그런거 또 무슨 질로 나오셨는데 누가 제일 낫냐 막 그런 말하고 있는 아니야 언니 제일 힘든 친구 제일 힘든 친구 없어요 못 본다 못 본다 저희 아이들 모두 배려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들입니다 돌아보래 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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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다 보여요 이게 끝이야 네? 닭혈이 웃어내기 같아 아 이거 이거 치아 면로도 맞고 유명인 저는 이제 제가 꿈이 어떨지 잘 몰랐는데 이거 하면서 꿈에 대해서 스스로 뭐 생각해볼게 이게 많이 될거야 맞아 맞아 응 응 응 응 응 응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